Q. 전날 보다는 그날 아침에 찬물로 샤워로 합니다. 찬물 샤워. 무표정으로 연습을 좀 했습니다. 금방진 형준. 건방진 형준. 조금 모니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면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잘해볼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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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는데 집에나 빨리 갈까요? 밥 먹으러 가야지. 밥 먹어야죠. 내가 너무 고프해요. 빨리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. 바이. 안녕. 안녕. 밥 먹으러. 안녕. 감사합니다.